요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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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이 게임은 아이오 게임인데도 유료 게임입니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자 오늘의 게임은 렛츠 파인드 레리 레리를 찾아서 라는 게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파인드 레리 뭐하는 게임이야 이거 어 굉장히 미남이네요 안녕 어 안녕 자 내 이름은 핀도야 어 이름도 굉장히 잘생겼네 나는 사람들 찾는 걸 좋아해 그건 재밌어 자 컨트롤 알려줄게 자 A랑 D를 누르면은 어 이거 돌아가는구나 자 너가 방금 온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었어 자 돌려가면서 시점을 다르게 보면은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하나만 더 잠깐만 그냥 얘 찾으면 되는 건가 야 여기야 나야 여기야 자 그 위에서 이렇게 날 보는 거는 좀 어려울걸 자 우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줌인이 된다고 어 그 다음에 좌클릭을 누르면 어 와아아아오오 넌 타고났구나 자 저거 저 밑에 화살표를 누르고 자 시작해보자고 자 이렇게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여기 있는데 어 오늘 정말 멋진 날이다 어 이거 공포게임입니다 자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만났어 자 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내 고딩탭 베프 레리 자 그는 타운 우리 마을에 아주 얘깃거리였지 어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자 만나서 반가워 레리 자 이렇게 레리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레리 여기 있네 어 레리도 굉장히 잘생겼네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레리를 찾으면 되는 거야 레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게 레리잖아 어 이게 레리거든요 야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얼굴로다가 헬스를 하시는지 다 이 면상 근육이 어 장난 아닌데요 자 레리 또 찾았고 어 어 어 님들 저기 머릿속에 뭐 폭탄 심어놨나요 폭발할 것 같애 자 레리 여기 있다 어 잘 찾죠 어 레리 어딨니 자 좀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 레리야 레리 없는데 이쪽 뒤에 숨었나 레리 어딨어 레리 여기 있다 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레리만 딱 가만히 있어 그죠 가만히 있는 놈이 범인이야 자 레리 어딨니 레리 어딨니 이거 절감단 3에서 4급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이거 3에서 4급이야 이게 지금까지는 뭐 별거 없는데 오 기대되는데 왜 얼굴 때문에 그런가 얼굴들이 다 대단하긴 하거든요 갑자기 노래 가사를 레리 어딨지 근데 레리 레리 어디 있음 레리야 레리 없는데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어 눈이 감사합니다 자 레리 어디 여기 뒤에 숨어있거든요 이걸 돌려가면서 나무 뒤나 이런데 숨어있을 확률이 높다고 아 진짜 다들 굉장하시다 다들 면면들이 이 마을 진짜 장난 아니다 어 표정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 사람은 왜 땅에 박혀있죠 어 레리야 어 이제 슬슬 찾기 어려워지는데 저 모든게 여권바로 가득가면 다 아닙니다 하하 어 그러면은 바로 7레벨 가능 절감단 7레벨 가능 야 이거 여권바로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말씀하신 기준 위인들만 있는 세상 어 에브스티르 언니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어 여깄다 찾았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았는데 슬슬 나의 발견력이 떨어지고 있나 어 레리가 어 레리가 여기 여기 약간 한 명 숨어있는데 레리 아니고 이 사람들 틈 사이에 숨었나 어 레리야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찾아봐야죠 레리야 레리 여깄다 어 어 어 나 따라오는 거야 레리가 지금 약간 내가 스토킹한다고 생각하나봐 근데 맞긴 하거든요 그니까 대답 안하고 또 찾아줍시다 어 레리 어디 있을까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각각 또 얼굴이 다 다르게 제 제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멋질까 레리 어디 있지?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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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 랄리 여깄다 랄리 어디 있지? 랄리 흐 이런람이 랄리로랄이 그냥,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여기서 계속 찾아내면 좀 기분 나쁠지도? 래리 입장에선 계속 찾아봐야죠 근데? 근데 이거 그냥 얼굴들이 이렇게 엄청난거 말고는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는데? 약간 멀리서 보고있으면 좀 무서운거 같기도 하고 어, 여깄다! 아, 찾았지롱? 어, 래리가 지금 겁에 질렸어요 그죠? 눈을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좀 겁에 질렸는데? 래리야, 겁내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난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나 어? Where's Larry?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버그야 뭐야? 왜, 목 없는 목 없는, 이거 시체야? 이거 건물, 옥상에 이거 뭐야? 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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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었지? 어, 이놈 봐라 니가 어디, 여기 숨는다고 나 못찾을거 같애? 어?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놈아 이놈아 어딨지? 이 사람은 뿔이 난거야?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한거야? 약간 래리 아버님이신가? 좀 래리랑 닮았어요? 근데 래리 어디있냐? 너 래리 아니지? 어? 여기 래리인가? 래리 닮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래리는 딱 알아볼 수 있는게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막 막 부풀어 오르지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래리 아, 래리 어딨냐? 진짜? 래리야 래리 아, 래리 어디있냐? 진짜? 래리 래리야 Let it be 건물 안에를 봐야되나? 어 여깄다 레리! 아 레리 여기 있었네! 집안에 숨었어! 어? 그런다고 내가 못찾을거 같애? 레리! 어 레리 지금 저 공포게임인거 맞는거 같애요 레리가 나를 무서워하는 게임인데 이거? 난 레리가 하나도 안무섭거든요? 헤이! 그만해! 아 레리가 레리가 무서워하는데? 어 레리야! 아 이거 난 재밌어! 어디 계속 숨어봐 집에 숨는다 이거지? 넌 어라?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이 선글라스 아저씨들 뭐야? 어? 이 얼굴 빨갛고 하얀거는 술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인가? 술 안 먹은 사람? 소주 먹은 사람? 맥주 먹은 사람? 맥주 먹은 사람? 하씨! 그리고 요번에도 또 옥상에 이거 뭐야 이거? 뭔가 불길한 것들이 사방신처럼 이렇게 내 귀퉁이를 차지하고 딱 자를 잡았습니다 레리가 지금 선글라스 키고 변장하고 있나? 레리야 레리야 어어 여깄네 아 이거 저는 콧구멍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 레리 지금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데 You found Larry 그만해 따라오지마 경찰 부를거야 자 하지만 레리야 바로 보이는데 바로 보이는데 레리야 숨을거면 좀 더 잘 숨어봐야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스톱거에요 아니 왜 나를 스토커 취급을 하지? 야 기분 나부네 어? 아니 내가 너 좀 따라다니면 안되냐? 아니 좀 어? 한 일곱번 연속으로 좀 찾아낼 수도 있지 어? 레리 뭐야 레리 어디갔어 레리 레리 이제 숨을 생각도 안하는데 어? 딱 보여 그냥 레리 제발 아 근데 한번 더 찾으면 레리 뭔가 사고날거 같은데 어? 이거 그만해야돼? 뭔가 한번 더하면 진짜 사고날거 같은데 레리가 여기 딱 보인단말이야 요오오오오 레리야 옆에는 누구야? 옷을 똑같이 입은거 보니까 뭐 아빤가? 엄만가? 엄만가? 쓰읍 어... 이거 레리 아빤가 보다 그죠? 어... 레리야 나 또 찾았는데 어떻게 클릭한다 클릭 클릭 그니까 또 요런데는 또 찾기가 힘들다구 자 일단 요런데에 어... 없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거야? 그런다고 못찾을거 같애? 아 esté 하?! Вас 어딨어여 알았는데 motive 여기 있다 하하하하 Mog 할로윈 마스크 즘에 마스크인 척 하고있으면 내가 모를것 같애?! 야 이거 금방 찾았다 그죠? 이거 어려웠는데 레리야 ramos 어 레리기한 말도 안해? 그게 도망칠 뿐 레이디야 할로윈 마스크 집에 마스크 인척하고 있으면 내가 모를 것 같애 야 이거 금방 찾았다 그죠? 이거 어려웠는데 레이디야 레이 한말도 안해 그저 도망칠뿐 이번엔 또 어디 갔을까? 일단 가게부터 한번 봐주고 어? 어.... 쓰읍 가게엔 없고 화장실은 앞에 숨었네 하하하하하하 어... 희망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어... 어? 어? 뭐야? 나 화장실까지.. 잠깐만 방금, 방금 뭔가 이상했는데? 레리... 어! 아우,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아, 죄송해요. 아, 레리. 아, 레리야. 레리. 레리. 예스 레리. 레리. 너가 자꾸 숨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를 했잖니. 어? 레리. 네가 지금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지? 너 그들과 함께 있어? 어, 제발 날 혼자 내버려 둬!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누구임? 흠. 자, 레리가 이제 좀 많이 빡쳤구요. 자, 학습하지만 계속 쫓아가야죠? 레리야, 미안하다. 레리야. 여기서 뭐하는데? 어? 차 트렁크 뒤에서 뭐하는데? 레리야. 야, 실화야? 여기서 운전자를 찾아내야 돼? 얼굴 보고? 그건 아니겠지? 어딘가... 고정된 위치에 레리가 있지 않을까? 아, 아까 빨간차 타고 갔으니까 빨간차를 뒤져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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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 도로변에는 없는것 같은데? 차 밖에 없는데? 그죠? 아, 그... 여깄다! 찬다! 자 급하게 도망치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레리 레리 뭐하는거니 뭐하는거니 레리 여긴 뭐야 갑자기 무슨 해가촌 같은데로 어디로 가는거니 레리야 여기는 뭐하는대니 여기 옥상에 이 목없는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안풀려 오 뭐야 돋보기가 어 안풀려 뭐야 뭐야 귀신이야 차가 쫓아왔어요 누구야 오 뭐야 이 목없는 애들 뭐야 디멘터야 레리 귀신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었니 뭔데 돋보기가 안풀려 으악 갑자기 레리야 뭔데 뭐야 레리 후! 정답 우가 자꾸 누구를 찾는걸 알아챘지 우리도 사람 찾는걸 좋아해 자 이 이 쥐새끼기 알아볼 수 있겠니? 어 레리 어 레리 우리가 계속 찾고 있던 애지 왜? 자 그 녀석이 가까이 있는걸 알아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지 자 걔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는 미끄러운 S.O.B야 그게 뭐야? S.O.B가 뭐야? 자 쫓아가기 어려운 걸로 증명됐었는데 자 니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나는 니가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일걸 개의 꼬리를 계속 밟아 니가 잘하고 있는게 그거라면 자 니가 우리를 개한테 데려다줄거야 헤헤헤 레리는 여기 없습니다 레리가 뭐 이상한 검은 조직한테 쫓기고 있는데요 너 코난이야? 레리야 너 뭐 잘못한거 있니? 저 아저씨들이 너 왜 찾는거야? 너 뭐했어 레리야 그냥 장난인줄 알았어 나는 나는 그냥 찾으래서 찾았어 너가 뭐 그런 사정이 있는건 몰랐지 레리 어딨니? 레리 나는 I need to pee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쓰레기통에 숨었어? 쓰레기통중에 하나에 레리가 지금 숨어 있는건가? 레리야 우와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찾아내고 싶지 않은데 아 찾을건 찾아야죠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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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없네 레리가 없네 레리 어디갔을까 레리가 어디갔을까 레리 여깄나 여기 여기 니니 니니 레리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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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못찾겠다 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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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너 걔들 봤지 그치 헉 들어봐 그들이 내 가족을 가져갔어 걔네가 내 가족을 가져 데려갔다고 걔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어 걔네는 내가 어딜 가든 언제나 따라와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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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방법이 없어 도와줘 제발 난 죽겠어 으아악 헉 찾아왔나본데 왔다 어어 제발 어떻게 하나 모르면 어떻게 해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모기 없는게 아니라 저거구나 후드를 저거 비닐을 쓴거구나 레리가 어디에 있는지 포 집어봐 지금 당장 어... 래리 아까 쓰레기통 거기있거든요? 래리 여기있네 얘기해줄까? 거짓말은 나쁜거잖아 어... 제가 제가 똑똑히 봤구만요 제가 제가 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래리는 쓰레기통에 쓰머심도 어... 자 래리 어딨냐면요 어... 이 건물 안에 있어요 어? 이 건물 안에 여기 바닥에 아 이게 안되네? 찝어줄 수 밖에 없는가? 진행이 안돼 거짓말을 어떻게 다른데 어디 없나? 어... 이 건물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가족을 데려가서 쟤네 뭘 했을까? 어... 이거 목 없는 애들이 아니라 일부러 의도한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한건가? 난 목 없는 귀신들인줄 알았어 근데 그냥 비니... 그 위에 귀여운 꼬다리가 있는 비니였어 래리 사채 썼나? 래리네 가족이 사채를 쓴건가? 이제 래리인가? 차례가? 어... 이거 알려줄 수 밖에 없는데? 진행이 안되네요 지... 지가 맞구만요? 래리는 이 안에 있구만요? 래리 래리 미안해 어... 여긴 뭐야 래리는 또... 여기 있구만요? 여기 지옥 아니야 지옥? 여기 지옥? 여기 지옥 아니야 지옥? 여기... 지옥 아니야 지옥? 어... 좋습니다 어... 이거 개 신나는데? 래리 어딨지? 래리가... 아마 사람... 이쪽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 이거 개무서운데? 여기... 헉... 아니 안그래도 험악한 면면들이 더 험악해졌어 어... 이 얘기 감사합니다 저ows verk... 이 날이 할겁니다 엠... 어... 이 날이... 아... 볼빠리걸? 여기있네 뭐... 유... 으... 으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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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래리야... 니가 어디 있어도 난 널 찾아내 랄리이 랄리이 거기 뒤에 숨어도 다 보여 랄리 어 저사람이 머리로 가려 저어 클럽에서 도망쳐 나와서 밖에 나왔습니다 랄리 어디가 랄리이 그만 도망쳐 랄리 랄리야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랄리이 랄리이 넌 마법사란다 랄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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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지붕에 우리가 함정을 해놨지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얘들아 자 너희들 아주 랄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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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리아 랄리아 랄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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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물고 랄리아 괜찮아 랄리이 괜찮아 자 따끔해요 쏜다 하나 둘 둘 어디갔어 셋 미쳤나 하 헤헏 오오오오오오엑 잘했어 자 우리가 이 자식을 잡기 위해 얼마나 왔는지 넌 모를거야 자 널 잡았다 도망칠 수 없어 레리 아직 살아있어? 총 맞고 저기 한 최소 15층은 되는 데서 떨어졌는데 무조건 죽은 거 아니야? 자 넌 아주 오랫동안 숨어있었어 자 난 내 인생의 절반을 널 찾느라 쏟았어 아니 이 아저씨 몇 살인데? 레리는 몇 살이고? 자 시간이 됐어 윌리 맥! 윌리 맥이 누구야? 근데 난 레리인데 닥쳐! 나쁜 자식 자 경찰이 널 잡아가지고 철창 뒤에 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다 왜냐면 난 이 순간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자 바로 니 해골에다가 총알을 쑤셔넣는 이 순간 말이야 윌리 맥이 뭔데? 범죄자인가? 범죄자가 레리로 이름 바꾸고 세탁하는 건가? 윌리 맥이 본명이야? 레리 무슨 일인데? 너가 설명해봐 쏴? 아퍼 자섭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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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3단계 할만한데 진짜? 오 너무 잔인한데? 아니 그리고 얘 뭐 초인이야? 아니 총맞고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앞에서 총 쏟고 피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찌른다고? 오 레리한테 미안했는데 하나도 안 미안해지네 뭐야 이거? 레리 얼굴 까죽? 넌 그냥 혼자 둘 수 없었던 거지? 그지? 레리 레리 나야 너의 고등학교 친구 으아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나는 니가 모든걸 망치기 전까지 괜찮다고 생각했어 나는 또 이제 새로운 숨을 장소가 필요해졌어 하하하하 하하하 어디 니가 아까 개처럼 소리 지를 수 있나 보게 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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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큰일 났는데? 어 이제 오 이제 레리가 날 찾는거야? 어씨 니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마이갓 아 개무섭 어하 어허아아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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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우아! 개무semble 와 방금 심리적 압박 미쳤다 와..이거 야 이거 게임 구성이 대박인데? 진짜 저어 오늘 미드로드에 아주 안좋은 뉴스가 와 개무서워 와 방금 심리적 압박 미쳤다 와 이거 야 이거 게임 구성이 대박인데 아 진짜 저 오늘 미드로드의 아주 안좋은 뉴스가 이은이 감사합니다 오늘 미드로드 파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올려드릴게요 자 약간 절단된 남자의 몸이 미드로드 파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지하의 파무친 쓰레기 봉투에서 찾아냈는데요 자 몸에 토막난 시체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얼굴이 완전히 제거가 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돼가지고 어 누구의 시체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경찰이 그 당시 미드로드 파크에서 어 8시 9시 사이에 뭐 들은거 본거 있는 사람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윌리 맥 이 사건에 몇 년 전 어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윌리 맥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윌리 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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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2001년에 종신형을 선고 받았었는데요 어 어 저기 이송 도중에 죽은 걸로 됐다고 했네 근데 안 죽었나 보다 그죠 어 미드로우드 폴리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어 어 자 날씨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나 이 직업이 진짜 개싫어 어 톰 어 레리 아니지 어 이 이 이 야 근데 이거 다 게임이다 와 야 아이오게임인데 돈 받고 팔만 하다 이거 어 잘 만들었다 와 그 마지막에 레리한테서 도망쳐야 되는 그 시점일 때 진짜 와 공포심 확 올라오면서 개무서웠다 헉 쓰읍 뒤에 뭐 또 있나 어 마지막 뭐야 마지막에 뭔가 사진같은거 잠깐 슬쩍 떴는데 무슨 구덩이 같은거 있었는데 어 재밌었어 어 의외의 의외의 갓겜인데 의외의 갓겜이었어 어 되게 그냥 뭔가 약간 좀 똥겜같이 그냥 레리나 찾고 그런걸줄 알았는데 스토리 기승전결이랑 반전까지 완벽했어 두드박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